다른 이들의 삶에 깊이 공감되는 거 별로이지요? 몰라로 돌이키지만 일이 없을 때보다 회복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좀 평이하게 바라볼 수 없을까요? 공감되는 것도 공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공감을 가지고 육바람일 방식으로 푸는가를 보셔야 돼요. 공감에 매몰되는가? 공감도 감정이잖아요. 감정에 매몰되는가? 상대방 입장 막 무시하고 내 감정이 취해버리면 그럼 좀 자명함이 떨어지는 거 맞잖아요? 공감이라고 하지만 내 감정입니다. 결국 감정은 육바람일에 맞게 다루는가요? 상대방도 원하는가? 상대방한테 진짜 도움이 되나? 내가 감당할 수 있나? 자명함 방식인가? 육바람일 분석 아니에요? 이게 결국? 일단 14주 실천 지침으로 정신을 차분하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. 양심 성찰도 좋고 14주 실천 지침으로 한번 정신을 정화시켜 보세요. 내 감정, 내 생각이 지금 균형 잡힌 생각인지. 공감이라는 것도 감정이에요. 감정. 감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공감이 옳다. 이럴수게 말할 수가 없죠. 공감도 감정일 뿐이다. 공감을 잘한다고 보살이 아니다. 공감을 그럼 못 해야 됩니까? 그것도 보살이 아니다.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육바람일을 잘해야 보살이다. 육바람일을 잘하려면 공감 능력도 꼭 필요하다. 이렇게 접근하세요. 공감은